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중국이 중국 내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쉬둔신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이번 조치는 UN 안보리 제재의 연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성문에 불이 나면 연못에 물고기에 위기가 미친다는 고사성어를 이용해 북한의 핵 위협이 한중 양국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의 공신들을 대거 대사에 영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패션 접지 보그지의 애나 윈트워 편집장과 영화 배우 조지 클로니 등이 대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역시 대사직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은 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는 현지 언론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사특급판에서는 시사 연재만화 고바우 영감의 김상환 화백이 출연합니다. 오바마 오바마 오바마